자, 금일, 금일의 방송 시작합니다. 자, 어제부터 킬존 섀도우 폴을 킬존 섀도우 폴을 시작했죠. 어려움 난이도 어려움 난이도의 킬존 섀도우 폴이었습니다. 어제 챕터 1, 2, 3까지 깼죠. 자, 우리의 켈라니 켈라니 아빠를, 아빠가 자꾸만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칼가스트들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머리 오바마 아저씨를 따라가서 어, 특수부대원이 됐죠. 그래서 뭐, 밧줄도 타고 막 폭탄도 던지고 그러다가 데드스페이스를 한번 찍고요. 데드스페이스 영화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데드스페이스 끝난 다음에 태양에 빨려 들어갈 뻔하다가 비행선에 구출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어제 여기까지 왔었죠. 멋진 켈라네. 대갈빡을 보고 자, 갑시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오, 불꽃놀이! 아악! 불꽃놀이야! 호우! 자, 불꽃놀이. 멋진 불꽃놀이가 여러분들은 지금 불꽃놀이 보고 계십니다. 자, 주인공이 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건 어려운 나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줘요! 조금만 참으세요! 일어나세요! 야, 도와줘 임마! 아악! 오, 왜 총을 드는 거지? 아악! 안 돼! 안 돼! 어... 어? 오옹 우어어어 connects 우어asts 에헤헤!ż.. 칼빵 넣으라! 에헿 이런 멍청이 칼빵을 맞으러 오다니 좋아요 자 조심해야됩니다 여기서는 죽을 뻔 했네 자 일단 몽둥이로 찰싹찰싹 해줬습니다 오오오 야야야 너무 아픈데? 잠깐만 잠시만 이쪽으로 갑시다 저는 이쪽으로 숨었습니다 저기 있는 걸 어떻게 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7m에서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오 좋아 저기 한 명 있군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움 어려움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이쪽으로 갑시다 천천히 조심스러워 여기 저격수가 있네 저격수야 뭐 거점 나무랭이니까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야 올라가 임마 올라가서 여기 있는 놈을 오오 이럴수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삽 찌려서 죽었네요 좋아요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이놈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또다시 마킹을 해 준 다음에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아 죽을 수 있는거죠 여러분 제가 초고수는 아니니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공약을 해 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가서 참 쉽게도 오오 자 간단하죠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똥이 질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똥을 지리지 않습니다 젠틀맨이니깐요 오우오오오오오 오기 Express 고그램을 죽어도 안돼 잠깐만 함이 젠틀맨한테 승부를 거는 것 이야 어우 젠틀맨한테 caas 어유 아 뭐야 얘네 그런 친구들이나 있어 ä 아 repetition 안돼! 어! 이럴수가 어! 이럴수가 죽었습니다 자 이번 한번뿐이에요 어 뭐야 야 왜 여기부터야 오마이갓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좋군요 아아아아악 야 뭐야 계속 죽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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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홀리 죽으면 안돼! 야 이거 왜이렇게 느리냐 느려 터졌네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어제처럼 좀 간지나게 가봐 누군건 죽은게 아니에요 체크포인트에서 시작해야 죽은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팩이 두개있는데 아드레날린팩이 딱 두개있거든요 두개 만약에 없어지면은 그때 죽은거에요 다시 체크포인트 시작하는게 눕는거는 죽은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 어 일단 이쪽으로 숨읍시다 오 뭐지 뭐지 아 얘네 숨는게 이상해 자 일단 간단하게 간단하게 잠깐만 아까 여기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저는 아드레날린팩이 필요한데요 아드레날린팩이 필요한데 아 이거 너무 불합리해 불합리해 쟤한테 권총 4방 맞으면 죽는다니까 역시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지 철철 넘치는 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멍청한 놈을 권총으로 빵빵빵! 빵빵빵! 놔주면 됩니다 쉽죠? 좋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문제겠죠? 여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 으아아아아악! 아싸 신호! 자 이렇게 아싸 신호 한 번 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야아아악! 아아아악! 어디 기어나와? 어? 어디 기어나와? 오오 한 명 남았어 야아아악! 야아아악! 오케이 오 다행이야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저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아아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어디선가 튀어나오는거 아니겠죠? 우리는 아드레날린팩이 여기 있다는거 확인할 수 있죠 아드레날린팩 아드레날린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아다니 오오오오 야 목미 어어어어어어어어 자자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킬존 쉐도우 볼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어려움 난이도 쉬움 아니고요 보통 아니고요 어려움입니다 자 참 쉽죠잉 좋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쉽지어 보이죠 그죠 되게 쉬워요 실제로 쉬우니까 저같은 발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일단 이쪽에서 이렇게 사와이하게 애들을 잡아줍시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똥이 나올 것 같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잡아버리도록 하죠 자 이들 드론을 한번 날려주셔도 돼요 드론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드론만 보내놓으면 안돼요 저도 같이 가서 총을 쏴줘야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 죽였죠? 너무 쉬워 버저빤 녀석들 자 이렇게 해킹을 해줍니다 자 메인프레임을 확보했어요 도시가 동시다발 공격을 당했답니다 자 올라가도록 하죠 근데 어디로 올라가? 잠깐만 어디로 올라가는거지? 아 저기 있군요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애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드레날리를 쓰시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오 뭐야 아직 안 죽었어? 이 자식이 그리고 한번 더 한번 더 올라갑시다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어머 어머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혼난다 안녕 알겠습니다 자 우리 편이니까 자 이쪽으로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불카드님 안녕하세요 자 신클레어는 여기 있어요 신클레어 어? 어? 아드레날림팩이 있다 아드레날림팩이 중요해요 그냥 왠지 쏴주고 싶은 오바마 형님이었습니다 오바마 아니고요 적금 오바마를 하시면 안됩니다 자 일단 오바마 아저씨 아이씨 아 오바마가 입에 뺐잖아 어디 오바마 하도 오바마 오바마 그래가지고 자 탑시다 이 형님 이름이 싱클레어예요 여러분 싱클레어 싱클레어하고 상사하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루카스 켈란을 키워준 은인입니다 일단 뭐라고 상쇼하는 애가 있는데 쟤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상쇼하는 애가 있는데 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알 수 있나요? 영어인데? 모르죠? 널 줄 알았어 블라드코 타이란이랍니다 블라드코 타이란 저 좀뱅이같이 생기네 족제비같이 생긴 녀석이었어요 근데 그래픽이 되게 멋있는데 그래픽을 만끽할 만한 컨텐츠 같군요 그죠? 뮤젤님 안녕하세요 동그리니엄 안녕하세요 저의 손은? 어? 저의 손은? 저의 손은? 이제 나갈 시간입니다 자, 가서 열차를 벗으려 합니다 GO GO 진짜 나쁜 새끼 아닌가요? 여기서 뛰어나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싸가지 자, 일단은 이 녀석을 으아하하!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기차가 오면 로드킬 당할 수 있으니까 자, 기차가 올 때는 섣불리 행동하다가 그러니깐 여러분 똥구멍에 불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기차 오면 기차 한방에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초고속 열차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여러분 똥쌉니다 피똥쌉니다 피똥쌉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쪽에서 애들이 먹을 거예요 오! 덤벼! 도 tão 어어어어 뭐야 뭐야 오늘 거의 나와요 이런네들이 정말 싫어 월이 숨어 있다가 야아! 아오 챔황성 임파백님 맥아님 맥 아이맥 님 안녕하세요 어, 제가 일단은 여기 으아아아악! 이 녀석을! 이야아! 보셨습니까? 이렇게 때려주는 겁니다 궁디 팡팡 이쪽에 열차가 지나가죠 이쪽으로 가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똥이 나올 것 같아요 어려움 난이도예요 어려움 난이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킬존 쉐도우4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이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야 어렵지는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겠지 뭐 일단 이쪽으로 드론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저는 이쪽으로 점프! 좋아요 오오오오 깜짝이야 얘네 어디서 나온거지? 잠깐만 잠깐만 아아악 오 인간이 가장 쿵폴루키다는 17미터에서 오오오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악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내가 방금전에 아드레날린 팩을 쏠려고 대기타고 있었거든요 야 왜 안살려? 야 왜 안살려? 야 왜 안살려? 아잇 아 왜 안살려? 오오오오 아 이 새끼 너 죽을래? 어이 어디서 이게 자 잉여같은 로봇이 저를 못살렸어요 이 잉여같은 드론같으니 어? 아 내가 이렇게 멋있게 써가지고 들어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좋아하고 여러분들 죽어버리고 말아왔네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또 제 제일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으헤헤헤헤헤헤헤 주가?! 어 어디갔지? 어머머 어허 type 안 돼 안 돼! 안 돼해! 죽기싶지 않아 상황瘤 어! 사 groot습니다 간서미님 안녕하세요 2S님 안녕하.. 오 야 뭐야 얘 야 설마 또 죽지는 않겠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일루와 너.. 아 나 꿀밤 매겨줄래 일루와 꿀밤! 꿀밤! 마구마구 존수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거를 열어주도록 하죠 DJQ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아드레날린 팩이 없어요 나 아드레날린 팩 없으면 여기 죽을텐데 아 여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아드레날린 팩이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저는 피똥 쌀지도 몰라요 자 또 나한테 다 시켜 여기 드론이 있어요 드론 드론 이런 드론이 있거든요 그런거를 먼저 해치운 다음에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치웁니다 그러면 허접한 녀석들은 다 떨고자 하는거에요 왜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 애들이 막 총을 쏠겁니다 어머어머 자 이렇게 총을 쏠거에요 그러면 저는 헤드샷을 먹여줄 수는 있겠죠 오 오 아 야 어디서 쏘는거야 죽을라고 자 여기로 달려오는 녀석이 보이시죠 얘네들은 카와야게 이렇게 쏘는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오 야 야 뭐야 뭐야 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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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좋아요 뭐가 자꾸 안좋아 뭐가좋아 인마 자 일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데 여기 애들이 좀 나올거에요 한 두마리정도 이렇게 조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로드킬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 꼭 조심 하실 필요도 없고 대충 막 가시면 됩니다 그까이가 대충 자 이쪽으로 가서 우리는 헬스팩을 아 헬스팩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팩을 먹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냥 이쪽으로 편의상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점프!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것들을 다 잡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똥이 날 것 같군요 좋아요 오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어디서 나왔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킹을 하시면 해킹을 하시면 됩니다 야 아드레날린 팩은 안 썼네요 자 아드레날린 팩이 없으면 약간 나 갈증 뭐야 뭐야 갑자기 터져 설마 이거 전복되는 거 아니겠죠 45분 정도는 걸린대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저랑은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애들이 있는데 무시하시고 여기 있는 애만 잡아주시고 야 저격 잘못 맞으면 뒤져요 이렇게 런처를 쓰는 멍청이도 있으니깐요 으헤헤헤 아우 어머머 아이 나 욕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이런 애들은 로드킬을 당하라고 놔둬도 되는데요 로드킬을 당하라고 놔둬도 되요 로드킬 레일로드킬 자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올 야 올라오는게 아니고 내려가고 있어 저거 바보 아냐 오 아 자극수 야 아 나 저격수 저거를 진짜 마시바룩님 안녕하세요 저격수 저걸 진짜 이리와 어디서 더러운 저격수들 저격수들 잡아줍니다 죽기 전에 아드레날린 팩을 썼어야 되는데요 자 홍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또 저격수 같은 애가 올라가고 있어요 똥꼴을 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상한 녀석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 내려가는거 저기 멍청아 아니 사람 여기는 왜 내려가니 이런 마법이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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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어디 맞은건데 아이 아이 이 비합리적인 비합리 아이 비합리적인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일이야 아이 자꾸만 아이 나 왜 어디서 맞은거야 아 옆에서 올라왔다고 진짜에요? 진짜입니까? 진짜에요? 누가 올려주는데 누가 올라왔는데 뭔소리하고 있어 왜 뻥칩니까 뭐 옆에서 올라온게 아니라 옆에 올라왔으면 방금전에 나 누웠을 때 바로 옆에 있었어야지 뭔소리하고 있어 뻥치시면 안됩니다 뻥치시면 블럭이에요 하하하 자 일단 중요한건 그게 아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오 좋아요 이쪽으로 내려가보도록 하죠 아드레날릴 때 받는게 아니고 바로 옆에 없었어요 자 일단은 어 여기로 짚라인을 슉! 오오 좋아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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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전에 한번 깔끔하게 자 일단 이쪽으로 공격형 드론을 이렇게 보내놓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여기 대기타고 있는거 보이시죠 이런 멍청한 놈 아 근데 저는 저기 없기 때문에 으아아아악 안데이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아이씨 아 FO 이게 뭐야아 아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안맞은거 안맞을걸로 있었디 왜 맞는거야 WordPress 이러이시 사기같은 죽을라고 자 일단은 저는 아드레날린 팩이 필요한데요 아드레날린 팩이 없어요 망했어요 문을 열겠습니다 어우, 폭탄 마지막 타락은 폭판물로 가득합니다 엽기 떡볶이님 안녕하세요 67초 남았습니다 자, 열차가 중앙 정거장으로 향하고 있대요 이야하!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아, 걱정 마세요 흑형이 잡아지니까요 자, 미니걸을 쏘랍니다 아니, 근데 봐봐 열차가 선동해서 떨어지면요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야? 다 맞는 거 아니야 웃기지 않습니까? 미니건으로 죽이래 더 떨구래 근데 그거 보세요 얘네들이 떨어지면 아래 있는 애들은 어떡해 안 떨어지나? 그럼 안 떨어지면 말고 아래에서 사는 애들은 다 죽으란 소리 아닌가요? 자, 일단 12초 남았습니다 야, 12초 남았는데 야야야 오케이 아, 밑에는 아무도 안 사는 안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야,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야, 밑에 사는 사람이 문제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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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도 진짜 책임감 없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신호를 추적했답니다 벡터 서부에 있답니다 벡터 서부에 있답니다 아, 선택받은 사람들의 도시가 어디 있어? 하하하 뭘 모르시나 본데 자, 일단은 자, 타이란에 타이란을 잡으러 갑시다 불사파 멀롱님 안녕하세요 그니까 타이란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상 병력과 합류해가지고 타이란을 잡아가지고 엉덩이에다 총을 박아주라는 그런 뜻이죠 MJK11029님 안녕하세요 자, 저런 멍청이들을 전부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간단하게 알고 있어 자, 좋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는 비밀창으로 자, 비밀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토 나올 것 같군요 자, 인지를 구해야 하는데요 별로 인지를 구할 필요 없고 그냥 신나게 쏴주기면 됩니다 여러분 신나게 쏴주기면 돼요 자, 여기를 이어서 야! 이렇게 쏴주기면 되는 것이죠 보음!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그렇게 예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지만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겼군요 미안해요 억울한 여자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두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로와 감히 내가 보이게 보이는데 있어! 으악! 적립이 보이는데 있으면 다 총을 맞이게 된단다 자, 일단은 이렇게 싹 다 자, 얘들은 이렇게 바보같이 오늘은 지새고 있군요 먹창가리 자,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너무 쉽잖아, 그렇지? 어려움인데 되게 쉬워 어려움이 아니라 쉬움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그쵸? 어려움이 아니라 쉬움으로 바꿔야 합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똥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난이도예요 야, 근데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아, 여기군요 자, 인간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7m에서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야! 자,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빤 다음에 어머어머 야, 왜 안빠라?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 나 지금 아드레날린 팩이 없어 아아악 자, 아드레날린 팩 하나 먹어야 될 텐데요 자, 아드레날린 팩 하나 먹어야 될 텐데요 자, 아드레날린 팩 하나 먹어야 될 텐데요 자, 밑으로 위로 자, 밑으로 위로 올라가서 아드레날린 팩 좀 먹고 오자 아, 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 아드레날린 팩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아드레날린 팩을 두 개 먹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는 우라질 녀석들을 우라질놈들을 전부 다 잡도록 아이, 여기 아니잖아 아, 자꾸만 나 이상한 데로 와 아이 이상한 데로 오고 있어 자, 이 녀석들을 잡으려면 아드레날린 팩이 필요하겠죠 이건 아니고요 솔직히 이렇게 아드레날린 팩으로 뚝뚝뚝 아드레날린 팩이 다 좋은데 아, 나 이거 뭐야 어 어쩌 죽어라 어, 안 죽었네 자, 이 녀석도 연석아이 좋아요 자, 이게 됩니다 월샷이 무슨 참 나 이 총알 한두 방 한다고 이 포대가 폭풍으로 뚫리냐 생각을 해봐요 뚫리는 게 있고 안 뚫리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자, 이 녀석을 포박을 풀겠습니다 자, 인질은 전부 다 구출한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정운의 애들이 왔어요 그렇지만 허접이죠 자, 이 녀석들을 한 명씩 잡들어 아이아이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드레날린 백 하나 먹고 폭탄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주지는 않네요 자, 간단합니다 얘는 이쪽으로 가서 천천히 가서 옆으로 가서 오, 뭐야 뭐야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요 오 괜찮아요 이거는 요거서 모아가지고 뾰우! 그럼 없어지죠 얘도 한 번 더 뭐야 뭐야 어디 갔기 오, 언제 여기까지 왔대? 죽을라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카와이하게 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강하겠습니다 자, 하나 두울 세엣 넷 으아아아아악 이야악 오, 야야 뭐야 시가리 형님 아악 뭐야 뭐야 야, 설마 특수부대가 저 노인네한테 으아악 오 이럴수가 자, 오 대박 대박 어? 야, 칼 내꺼야 득템했습니다 득템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콘솔로 하는 총수단 게임은 왜 에임이 클 거라니? 그게 뭔 소리야 콘솔로 콘솔로 나오는 총 게임이 뭐 컴퓨터에는 안 나오나?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녀석들을 잡아야 하니까요 에너지 드링크를 한 번 빨리 자,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을 하나 썼고요 자, 아드레날린 이 녀석도 뿅! 뿅! 어머 야, 야, 뭐야 자, 일단 이쪽으로 좋다그거님 안녕하세요 하늘서미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아, 아드레날린 썼을 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느려지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잡으러 갑니다 오오오오오 셀프 아아아악 자, 이게 바로 퀴즈존 쉐도우풀이 자랑하던 하하하하 퀴즈존 쉐도우풀이 자랑을 하던 그런 것이기 한 겁니다 멋진 모습이죠 그렇지 strony mycket 멋지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보기엔 너로 멋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 오오오오옹 신나긴 한데 아니 신나긴 한데 그게 뭐야 자 일단은 쭉 날아가도록 하죠 자 인납스로 뿅 뿅 뿅 좋아요 아니 이게 원래 다른 장면이었는데 달라졌어 원래 E3때는 이거 아니었는데 그죠? 자 일단 밧줄을 열심히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저기 박아요 박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아악! 어 죽을뻔했어 좋아요 저 대공포를 정지시켜라 그래요 정지시킬게요 아악! 아 얘 얌샘이같은거죠? 기생홀을 못 참겠어 이빨을 뽑아 우리 힘내요 그렇지만 아니 이거 콜끄내고 발 찍을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역시 주인공에게는 여기서 멋있는게 한번 나오죠 야 최첨단 최첨단 시스템 설지님 안녕하세요 자 최첨단 그거 뭐야? 저거 뭐라그러지? 저거 뭐라그르죠? 밑에다가 깔아놓는거? 음.. 방석? 최첨단 방석? 최첨단 방석 방석이 뭐야? 에어메트? 아 에어메트 자 일단은 흑경이 의미신장은 눈빛으로 잘 보고있어요 왠지 앙의 느낌이 나지만 너무 무섭지않나요? 생기가 너무 무서워 자 정보왕과 접선을 하랍니다 아르바이 압사비님 안녕하세요 모건 프리번이 어렸을때 이렇게 안생겼는데 다른게 생겼어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오바마에요 여러분 오바마입니다 하하하하 오바마 하하하하 진짜 오바마하니까 오바마로 변신하는거 같아요 자 일단은 우 그 켈란을 루카스 켈란을 잡입을 시킵니다 죄인으로 죄인 형식으로 해서 자 이제 잡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적진에 잡입하는거에요 지금 주인공 켈란입니다 켈란 적진에 잡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겁니다 자 보시면 아래요 장양선 임피먹님 안녕하세요 사이렌 엔티는 어제 끝났잖아요 사이렌 엔티는 어제 끝났잖아요 자자자 자 드디어 돌입합니다 가 아니라 왜이렇게 길어 아 얘들 진짜 아 자 이상한 레이저같은거 아 드론 드론을 지나가고 드론이 1차 검사를 하나봐요 깨끗한지 안깨끗한지 얘가 목욕을 했는지 안했는지 똥꼴을 씻었는지 다 탐지할 수 있습니다 멋진 드론이네요 자 2차 검색대가 남았습니다 2차 검색대가 저 앞에 보시면 검색대가 있죠 자 잡입을 해가지고 접선자하고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적진에 잡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뭐 별로 벌건 없어요 자 여기서 색출을 내는 겁니다 뭐 아이디가 없다거나 그런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확실히 아니 오 잡혔다 얘들아 잡혔어 아 안돼 설지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자 여자와 남편이었나봐요 아 불쌍하다 어 데이터 부족이래 뭘 잡아 야 데이터 부족을 했는데 왜 잡아 자 아무튼 제가 마지막이죠 전방을 봅니다 어우 야 눈부셔 알았어 임마 야 얘네한테 개기면 죽나 얘네한테 개기면 죽나 띠우 이게 자 드디어 방벽으로 방벽으로 넘어서 헬가스트군이 있는 곳으로 넘어왔어요 얘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변태 놈들입니다 변태 놈들이기 때문에 전부다 빨간색을 볼 수 있죠 잉스님 안녕하세요 자 빨간색 변태 그리고 파란색 변태와 빨간색 변태들의 싸움입니다 자 자 이제 열차로 열차까지 저거 했어요 아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까 그 여자랑 역시 클론 무장이 많군요 요 앞에 두명도 똑같이 생겼잖아 잠바만 들리고 아니 검색대가 얼마나 허술하면은 지금 통신 장비 다 박혀있는데 못 찾아 저거 자 일단은 자유롭게 타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타고 간 다음에 자 기뻐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악! 아 미안해요 아악! 미안해요 알았어요 빨리 터뜨릴게요 자 빨리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터뜨려가지고 원래 손 들자마자 터뜨려야 돼 아니 저거를 왜 손을 들고 해 미쳤나봐 아니 왜 손을 들어 멍청아 기폭장 지금 앞에 대놓고 그냥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상해요 돌이고기 먹자님 안녕하세요 자 EMP입니다 자 이 녀석이 있죠 얘는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야하하하 허접 나부랭이가 야! 오우 아프겠다 아 아프겠다 자 애들이 다 도망갔군요 도망간건지 뭔지 모르겠어 자 아드레날림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드레날림팩이 있기 때문에 잘 써야합니다 가와야게 자 밑쪽에 애들이 좀 있는데요 아래쪽에 좀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해킹을 시켜놓고 이렇게 때리고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하면 깔끔하죠 어머머 어머머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게 경보기도 끄고 장난 아닙니다 DKSDUDDK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죽여주시면 애들이 아무도 안 와요 이런 거 꼭 잡아요 이런 거 꼭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경보 장치에요 이게 경보 장치를 전부 다 해제해 주셔야 자 자 방금 전에 4명 정도 보였죠 아주 간단하게 자 이제부터 애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그냥 몇 명만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그냥 이렇게 자 간단하죠 그렇죠 괜히 살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은 아니고 우리 편은 맞죠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적이 없었나 일단 아드레나리 하나 먹고 폭탄을 가지고 싶은데 폭탄이 없네 자 일단 이 녀석 가지고 자 이렇게 해줘야 자 이렇게 해줘야 살짝하고 살짝쿵하고 잘 갈 수 있어요 자 일단 해킹을 하고 형 요즘 힘들다님 안녕하세요 당신 실력이 느르는 것에 반만 들더라도 자 난 자리를 옮겼어야 했어 대기열차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자 자기 위치를 남겨준대요 접선자하고 만나야 되는데 자 접선자와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오 깜짝이야 야이씨 갑자기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 야 안녕하세요 자 앞에 애들이 나왔군요 새로 뉴가 나왔으면 뉴 따끈따끈한 헬가스트 병사들이 이야 좋아요 아드레날렐린팩이 좋긴 하지만 없어도 뭐 문제는 안되죠 하하하하 자 들어갑시다 아 여기 마드레날린팩이 있었군요 아닌데 여기 있군요 아니 아드레날린팩이 어쩔 때는 매반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그 사각 마름모 모양의 마킹은 보이는데 자 일단 이쪽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아무도 없네요 아까 온 데 같은데 아까 온 데 아냐 아니군요 으하하하하 자 여기 길이 topped 와 맞네 맞네 자 이쪽에 접선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습니다 왠지 뭐 움직여 여기서 숨어있어 바보 아니야 야 먹을 것 마지막니? 나 먹을 것 좀 줘 아 이상하게 생겼어 얘 그래 그래 모두가 특별하지 타이란은 바닥쪽에 숨어있답니다 자 컨테이너를 타고 계곡으로 내려가야 한대요 그래요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니깐 거짓말은 안하겠죠 어 알겠습니다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파괴해 달래요 알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해주면 되잖아 좋아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나이던데 어려움 같진 않은 그런 킬존 섀도우 폴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열고 여긴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올라가면은 아마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님 말고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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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이게 킬존은 안 좋은 게 뭐냐면 원래 다른 게임들은 다 쓰면은 지가 알아서 장전하잖아 이건 장전 안 해요 아직 게을러 터졌죠 좋아요 자 이거 여기 또 애들이 있으려나 있긴 하네요 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히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애들을 다 구해주는 겁니다 자 저는 저는 정의의 사도니깐요 자 아드레나 알림팩이 널려있나 아주 그리고 근데 나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건지 까먹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 깜짝이야 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애들 완전 많아 어 자 일단 아드레나 알림팩을 써서 이 녀석들을 한 큐에 한 큐에 멋있게 멋있진 않네 설마 됐어요 자 일단 이 녀석 잡고 여기도 잡고 자 증원이 오기 전에 증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해킹을 할 수 있죠 좋아요 증원이 올리면은 계속 애들이 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해킹했고 바보 아니야 이거? 오오오오오 안 돼 안 돼 야아 근데 방패 못 드냐? 나도 방패 들고 싶은데 야잇 자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오오오 솔직히 애들 다 잡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애들 다 잡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삽질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엄청 대단한 분이십니다 분들이십니다 삽질 삽질 야 분명히 삽질이야 이거 이거 분명히 삽질이야 이거 분명히 삽질이야 네 이럴줄 알았다 아 여기였구나 아 이제 알았네 아 제가 왜 여기로 왔을까요? 미쳤나 봅니다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약을 빤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는 이렇게 이거 있구요 카메라를 부셔주시면 되고 캔디맨 79님 안녕하세요 자 이 녀석은 자 야아 야아 슉 야 멋있게 보이셨죠 태국산 비둘기님 안녕하세요 자 어 별로 좋은 총은 없었습니다 자 자 인증 자 인증샷 인증샷 한라봉159님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아드레나리팩이 곳곳에 나오고 있군요 자 여기는 그냥 가서 이렇게 야아 아싸 시너 한번 해주시고 자 이 녀석도 그냥 뒤에서 똥꼴을 쏴주시면 돼요 뭐 똥꼴을 쏘는 것 같다면 기분 탓이겠죠 어머머 야아 오케이 자 이렇게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간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려우면 이렇게 공략하시면 됩니다 항상 아드레나리팩을 유의하세요 킨존 쉐도우4를 하실때는 아드레나리팩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약간 똥줄 타는 느낌 있어요 자 유레인님 안녕하세요 유클리우드님 안녕하세요 유클라우드라고 할 뻔했네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갑시다 내려가면 뭐가 있겠지 장난아냐님 안녕하세요 자 인간이 가장 무서움을 느낀다는 17미터에서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야아 야아 어 어 근데 왜이렇게 오래걸리지 내려간데 하루종일 걸려 자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하하하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죠 요 자 컨테이너 시티 도착했습니다 요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도시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다고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이 삽니다 웃기죠?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봐봐 이게 전부 다 컨테이너에요 여러분 어 근데 뭐 어쩌라고 아 짚라인 자 짚라인을 타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뭐 여긴 먹는게 없는거 같아 자 일단 그냥 쭉 가보도록 합시다 짚라인을 타고 쭈욱 쭉 자 내려가면 갈 길이 있어요 다 문을 열고 안녕 쏠라고? 야 이씨 아저씨 야 얘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빨리 꺼져 자 왼쪽 오른쪽을 싹싹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요 이모티코님 안녕하세요 자 싹싹 둘러봤으니까 우린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파구리 먹자 님 안녕하세요 자 컨테이너 시티에 여러분 님들 중에 쉐도우 마샬이 있다 라고 타이란이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난 여기 있어 임마 뭐 중요한거 그게 아니겠죠 어 이쪽으로 가면 아 아 시끄럽네 진짜 하하 저런 이상한 녀석이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 애들이 좀 있을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간단하죠 뭐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드난이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아마 아마도 너무 쉽죠 아 킬전 이렇게 쉬운 게임이에요 여러분 어 어 짐보리 님 안녕하세요 코쿠마 님 안녕하세요 아레치키 디스키 삼삼발 오 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천천히 잡다보면 출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이 녀도 한 번 올라와봐 어 죽었네? 야 뭐야 왜 죽었어? 아니 뭐야 왜 왜 지 혼자 죽어?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또? 아드레날린 팩이군요 자 근데 나 어디로 가는거지? 가는 길을 까먹었어요 자 가다보면 뭐 나오겠지 자 제또 마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일단 저를 찾고 있군요 오 저는 간지나위니깐요 자 여기서 요거 쓴 다음에 뚝뚝뚝뚝뚝 야 야 근데 근데 폭탄이 없어 야 폭탄이 없어 야 폭탄이 없어 어머어머 좋아요 어 폭탄이 없는데 우리는 드론을 써서 극복할 수 있죠 솔직히 뭐 여기서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아드레날린을 그렇지만 저는 조금만 버티도록 하죠 이렇게 말이죠 형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저쪽으로 드론을 전진시키겠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원거리에서 저격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주정꾼 JK님 안녕하세요 저격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드론을 사용해서 죽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똥이 나올 것 같군요 좋아요 아드레날린팩 하나 먹고 이쪽으로 갑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또다시 컨테이너를 타고 내려가죠 아니 근데 여기 디자인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화생홍님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시티 컨테이너 시티 컨테이너가 막 있는거에요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산다고 저 아파트 봐봐 저게 컨테이너가 다 박혀있는거에요 저게 사람들이 살아요 자세한건 모르겠고 맞는거 같아요 맞는거 같아요 그냥 찍어본겁니다 여러분 뿅 테이프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버퍼링 좀 있을거에요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막둥이 푸님 안녕하세요 자 컨테이너 시티에서 자 루카스 켈라는 지금 잡입을 한거구요 헬가스트 있는쪽으로 잡입을 한거에요 소신폭격기님 안녕하세요 자 계속 컷소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도발치고 있는데 소신폭격기님 안녕하세요 계속 저 이상한 애가 주인공을 도발하고 있는거에요 니 고아지? 헤헤헤헤 하면서 고아가 어째다고 고아가 어째다고 고아가 어째다고 고아가 어째다고 죽으려고 여러분들 1화에서 보셨다시피 켈라는 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오바마 형님한테 당했음 당했음 당이 아니라 그 오바마 형님이 구해줘가지고 자 일단 이 녀석을 아싸 신호 야 아싸 신호 한 방을 먹여줍니다 아싸 신호를 먹여주는거에요 자 일단 이쪽으로 쭉 한 다음에 자 우리는 이쪽으로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병사가 한 명 있죠 병사가 있어요 어 뭐야 뭐지 자 일단 껌적이야 야 뭐야 시민들을 죽여 더러운 시끼들 이리와 어머머 야 시민이였어 야 이 바보들아 싸우는데 나오지 말라고 아니 바보 아니야 아니 왜 싸우는데 나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맞춰주고 이상한 애들이에요 맞아야 정신차지 그지? 맞아 맞아 맞아야 돼 좋아 좋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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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오늘 엽니다 얘네들 무시하고 들어가면 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추럴 CQ 장난아니면 원래 혼자 잘 노세요 혼자서 노시는데 눈물이 나죠 흐흐흫 쓸쓸해 쓸쓸하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자 이런 녀석들을 콩기콩기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좋아요 원래 혼자 잘 노시는 장난아냐님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잡은 것 같아요 저격수만 없으면 됩니다 저격수가 있으면 약간 곤란하죠 자 이쪽으로 달려가면 오우야야야 뭐야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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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마 서지마 으악 자 그리고 이쪽으로 저격맞았네요 야야야야 저격수 으악 안돼 오 오 살았다 좋습니다 오우 자 트레일러를 움직이면 자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뭐합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뭐야 장난아냐님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어리다고 반말 노는 행위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도 하나가 있죠 자 이쪽으로 가면 살짝 가면요 아 잠깐만 여기 떨어질 것 같아 자 집라인으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안전하게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가면 이것도 또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자 이렇게 손을 딱 하면 아니 근데 이건 헬가스트거 아니었나? 아 헬가스트가 아니지 원래 얘네가 쓰던거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시면 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아 약간 좀 자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여기를 가는게 좀 힘드실거에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좋아요 어 야 몸이? 몸이? 날 쏘는데요? 어? 잠깐만 아이씨 자 일단은 일단은 요거 쏘고 자 일단 요거 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만합시 그만합시 뭐야 뭐하자는겨 허허허 자 헛소리하지 마시구요 자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집라인을 타고 내려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 주요 드리는거 경고에요 경고 자 일단 이쪽에서 아 여기 간단해요 총질이 뭐 있습니까 잘 피하고 잘 쏘면 되지 자 이렇게 잘 피하고 잘 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잘 피하고 잘 써라 잘 피하고 잘 쏘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잘 피하고 잘 쏘면 됩니다 어우야야야야 어머 야야 빨리 살려 빨리 살려 뒤에 있었죠 뒤에 있은거 같은데 어 좋아좋아 이렇게 잡고 아 야 얘 여기서 나오면 알려줬어야지 어머나 어머나 또 죽겠어 또 죽겠어 아악 어 죽을 뻔했네 괜찮아요 자 여기다가 소환을 하고 자 저쪽에서 소환을 하고 저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야 또 죽을 뻔했어 자 일단은 쭉 쭉 돌아보도록 하죠 어 어 어 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아나 진짜 얘들 이건 패치를 해줘야지 아니 다 쏘면은 장전을 다시 해야지 자 제가 알았어 자 일단 올라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를 열겠습니다 자 그럼 요성한 데가 있습니다 전 여기를 해킹할 수 있어요 전 여기를 해킹할 수 있어요 전 여기를 해킹할 수 있어요 자 계속 수색하랍니다 어쩌라고 나보고 자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자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가면 요기 있죠 야 이 녀석을 잡으러 온거에요 지금 알루빵빵님 안녕하세요 하세요 얘 성격도 참 이상해 원래 악당들이 성격이 지랄 맞아야 되는데 얘는 딱 그런 성격인 거 같아요 공격이 지랄 근데 왜 보고 있지? 왜왜왜 아 얘 재수 없어 포즈가 아악! 아악! 안 돼! 아, 야, 야, 뭐야? 그래, 덤벼 하하하하하하 난 다 피할 수 있지, 멍청아 오우! 허접한 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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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떨어지는 건가? 뭔지? 차르윤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나 그러나 자, 꺾고 아고, 떨어집니다 뭐야 아, 죽었구나 아, 결국은 죽네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주인공은 어디에 떨어졌나요? 주인공은 어디로 떨어졌나요? 야야, 야 그거 하나 폭발 됐다고 왜 다 터져 아니, 이게 뭐 아니, 야, 엘리베이터 도시가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어 아닌가? 아닌가요? 아 여기만 부셔진거야? 알았어요 철수지점으로 갑시다 빨리 빨리 야 왜 달리기가 안되지? 달려 좀 좋아요 아 달리기가 안되는게 좀 안좋긴하지만 달리기 왜 안돼 떨어져가지고 다친건가? 뭐 다리를 다쳤을수도 있겠죠 자 여긴 숙여서 가야합니다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천천히 가서 올라가도록 하죠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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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쏴? 아 쏘는거 아니군요 야 너같으면 서겠냐 임마 너같으면 꼼짝 말겠어? 이런 멍청한 놈이 오오오오오오오 떨어지는거 아니겠지? 야 어디서 뒤에서 총을 쏘는데? 아! 똥꼬에 박힌다! 아! 야 어디로 가야돼? 아 어디로 가야돼? 아 내려갈 수 있군요? 빨리 가자 빨리 아니 야! 아 야! 왜그래? 좋아요. 자 우린 탈출지점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아 왜 달리기 안되는거야? 뒤에서 야 뒤에서 총알 날라오는데 어어어 오오오오오 야 총 쏘지마! 어어아! 아이씨! 야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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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철수! 아잇! 결국은 탈출을 못합니다. 자 여기 적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저를 때리지 않아요. 헤헤헤 이 멍청이들 덤벼! 덤비라고! 덤벼! 어 쏘네? 진짜 쏘는거야? 쏘는거야? 그런거야? 나 잡아야되잖아 바보들아 야 쏘진 않았네 형 아 근데 썼잖아 원래 안쏘는건데 하면서 순간 based 설계속 철수 텃을 verein지도 Ba 에에에에 너 때릴꺼지? 야 얘 또 만났어 대머리아저씨 아파 아않아! 때리지마! 아 대머리아저씨 저번에 조롱한걸2 위안대여 저번에 조롱 궤이 있어 또 잡혀서거 또맙고 있네 이 아저씨 너무 무서워 저번에도 나한테 조롱 했잖아 자, 백타는 백타는 널 버렸어 백타의 힘은 줄어들고 백타는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나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살려주지 아니야, 아니야!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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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닥을 펴봐, 바닥을 펴봐 아, 대머리 진짜 공은 잘하게 생겼구만 으하하하 자, 다시 돌아온답니다 I will be back 니가 터미네이터냐? 으아아아아악! 아, 바닥에 피봐, 아 아 어? 어, 이쁜이 왔네? 근데 얼굴은 들이밀지 말아줘 이쁜이는 아니군요 코봉입니다, 코봉이 코가 너무 커요 이 여자 코만 작았으면 그래도 매력적인 여자인 것 같은데 코봉이네요, 이쁜이가 아니고 자, 아무튼 이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냥 이뿐이는 아니고 코봉이에요, 코봉이 코가 약간 큰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와서 왜 교섭을 하는거지? 명령을 받았을텐데 명령 받아서 수행하라 그러자 실수가 마서르가 그 박사예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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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그리고 이 아줌마는 거식입니다 자, 이 여자는요 헬간이랑 백타인의 혼혈이에요 어 어 아, 싸대기 씨 쌈 싸대기 야, 대고파줘 이디 어 망설이고 있군요 자,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교섭을 했는데 결국엔 들키고 말았군요 근데 이 할머니는 생긴게 좀 어, 이 아줌마는 백타인인가 보네 아닌가? 모르겠네요 스토리를 잘 모르겠어 자, 이 자는 살려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 야, 변태 씨 아, 이 변태 아 주인공은 혈관 아닌 백타인이죠 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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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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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아무튼 옴무김님 안녕하세요 주인공은 백타인이에요 헬간 아닙니다 자, 처음에 나왔죠 아버지가 헬... 백타인인데 헬간이닐 리가 없죠 자, 누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빠져나갈 기에는 한 번뿐이랍니다 베일을 닮은게 아니라 그냥 대머리라서 똑같다고 해요 아이, 뭐야 대머리 아이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서 닮은거지 홍석천도 닮았겠다 자, 일단 자, 컨테이너를 열어준대요 방금전에 자, 누가 오, 좋아요 이야악 아니, 마스크 저렇게 끼는게 얼마 많은데 베일하고 똑같다고 그래 자, 일단은 카메라는 무력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BJ 아피언님 안녕하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갑시다 자, 누군진 모르겠지만 저를 도와주려는 착한 아이인가봐요 자, 저를 도와주려는 착한 아이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 밑은 자, 비명소리를 들을거야 벡터가 내쫓는 난민들이 환영받는 소리지 그러니까 벡터가 내쫓는 애들이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도 탄압 받고 있다는 그 소리예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점프를 한 번 떠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갑시다 저런 마스크 디자인은 많아요 막 SF 같은데 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거밖에 못 봤다는 소리겠죠 아 근데 야 여기 못 쓰네 자 일단은 여기는 잡입을 해야되요 자 앞에 있는 컨테이너에 숨으랍니다 좋아요 이게 지금 레이저도 못 쏘니까 답답합니다 자 여기 왔죠? 바로 앞에 좋아요 저거 보이시죠? 그림자 역시 저는 여러분은 역시 저는 홀리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첫 컨테이너에 숨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잘하고 있어 마샬 근데 얜 누구지? 저에게 지금 컨택을 넣는 녀석은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여기서 좀 기다리도록 하죠 자 지금이 그예요 자 저는 어세신의 후위이기 때문에 아싸 신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 위로 올라가라고? 아닌데 야 어디로 가 야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저 공업용 드론이네요 아 거미 공업용 거미입니다 거미 저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거미 좋아하시나요? 근데 거미를 좋아하시는 분이 없겠죠 거의 없겠지 오케이 자 빠져나가게 도와주고 있잖아 자 일단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도와주고 있는 모양인데 오케이 좋아요 어? 오 안 되켰어 안 되켰어 안 되켰어 안 되켰어 안 되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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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죠 와 이겁니다 이렇게 가셔야 해요 야 일단 저건 그거 뭐야 용접용 거미 인형 아니 거미인 것 같아요 파이어 크래커님 안녕하세요 자 용접용 거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두리몽 실장님 안녕하세요 자 통신을 끊는답니다 이러이씨 자 통신을 끊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냥 가다 보면 나옵니다 사일런트 바우모님도 오셨네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네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카와야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카와야게 올라갑니다 우우!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으아아악 후우! 얘들은 어디서 폼 잡는 거 배웠나봐 자, 그럼 여태 까지 도와줬던 애가 애군 이쁘이 이쁘이 여러분, 킬 존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 킬존의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야, 안 보이잖아! 야! 아, 안 보이잖아. 너 왜 이렇게 적극총을 들고 있어? 이런 젠장 어, 뭐 올라 탔잖아, 임마 아, 여기 타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예요 자, 얘는 혼혈이에요. 혈관이랑 백타랑 자, 혼혈입니다, 혼혈 오, 말은 잘하네, 그치? 그렇죠. 백과를 치르는 건 결국 무후한 시민들이죠. 자, 하느샘비님도 오셨네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멋있죠? 아니, 나 이거 컨테이너 아파트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살려면 살긴 싫어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풀스폰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총싸움 좋아하시면 그냥 사셔도 돼요 총싸움 좋아하시면 사셔도 되는데 액션 게임이나 RPG 게임이나 이런 거 하시면 지금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풀스폰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컴색 네트워크에 업립 키어식 갔답니다 자, 에러를 누르면 황기구에 표식을 합니다 자, 황기구에 표식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표식을 해주면 야, 표시했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자, 거미 로봇이 나오고 있는군요 거미 로봇 거미 지뢰랍니다 좋아요 아시, 징그러워 기계도 징그러워 기계도 징그러워 거미는 자, 얍 얍 우왕 주군님 안녕하세요 내년에? 1년 아니, 1년이 넘어야지 1년은 훨씬 넘어야지 다음 모델이 나오죠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는 약간 짧고 내후년 정도? 자, 일단 이쪽에다가 과충전 오버로드 으아악! 제 생각에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문을 열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도 정비보스를 해킹합니다 이쪽으로도 나올거에요 다음 모델을 왜 사? 다음 모델을 왜 사나요? 자 일단은 요거를 해킹을 해서 다음으로도 왜 사요 그건 무슨 삽질이란 말인가 아이 거미 왜 이래 자 액박원이요? 액박원은 한 6, 7십 하겠죠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자 이쪽에다가 오버로드를 과충전을 하면 됩니다 뿌잉 좋아요 자 문이 열리겠죠 안 열리면 이상하지 얘 어디 왔어 야 너만 클로킹 쓰냐 나도 클로킹 쓰자 어 권총은 내꺼야 자 이제 다시 달라고 하지마 자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컷 고축커님 안녕하세요 쿠키스 5,400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얘는 주인공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 혼자 클로킹 씁니다 봐봐 클로킹 쓰잖아 야 나도 클로킹 하게 해줘 오오 이럴수가 이럴수가 나도 클로킹이 필요한데요 자 얘가 에코한테 에코한테 이렇게 죽여! 하면 죽입니다 휙! 왜 안 죽여 좋아요 에코한테 죽이라고 하면 죽여요 에코한테 죽이라고 하면 죽여요 형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푸딩 중동님 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녀석을 살해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녀석을 마킹 하겠습니다 자 쉽죠잉? 너무 쉬워서 똥이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똥은 싸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녀석도 마킹을 하고 죽이고 이 녀석도 마킹을 하고 다 죽일 수 있어요 에코로 에코가 에코가 다 죽입니다 야 너무 너무 좋아 나 아무 짓도 안해도 돼요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헷 안돼 멈춰 어우 미안합니다 어머어머어머 아악 야 뭐야 아 놔 잠깐만 놔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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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빵 어 샷건이네 샷건이었네요 몰랐네요 자 일단은 오 야 샷건 맞아? 야 왜 터져 샷건이 어! 폭발 샷건이야 오늘 내로 잘하면 아니야 오늘 클리어 되죠 아악! 아 나 이것들이 이런 아니 왜 걸렸어 아니 에코가 다 잡았는데 한 명 왜 나오는 거야 아 이런 다시 에코짱에 도움을 받읍시다 자 에코짱에게 다 부탁을 합시다 아니 알아요 나 이거 2회차야 다 알아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자 여기 이렇게 전부 다 마킹을 해주면 됩니다 외모심리향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이거 마르고 닳도록 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자 이 녀석을 쏘고 얘도 쏘고 얘도 쏘고 쟤도 쏘고 요렇게 오케이 자 이 녀석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습니다 자 이거는 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나 부시지는 못하는군요 아 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 일단 까도록 합시다 한번 쫙 보고요 자 그리고 저기 있는 거미를 사용해서 거미 로봇을 사용해서 거미 로봇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서 폭발시킨다 하하하하 좋아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럼 다리가 나아요 근데 저걸 무력화시켰는데 왜 다리가 나오는거지? 아니 이해할 수 없지만 뭐 게임이 그런데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드레날린 팩을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드레날린 팩 아드레날린 팩을 꼭 먹어주세요 지금 드론도 없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팩이 아주 고맙게 될 겁니다 아드레날린 팩을 꼭 두개를 꼭 챙기시기 바라구요 자 이걸 깨려면 어쩔 수 없어요 활용 어려운걸 깨기위해선 여러분들의 총질이 필요합니다 아드레날린 팩을 꼭 야이 뭐야 드론통이 나한테 까부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미안해 오오오 드론통 미안해 죽을 뻔했어 오오오오 드론통 댐빈다고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안카메라가 있죠 정비봇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그건 사이비가 하는거고 정비봇 따윈 필요없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똥올이 마려우면 똥올싸지 이 사람아 자 일단 이거 잡고 오 야 안죽었어 어우 좋아요 안녕 자 이 아저씨가 숨겨둔 야동을 줍니다 야동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동이납니다 야동 야동 는 회이크입니다 그딴거 나올 리 없죠 자 여러분 그런건 회이크입니다 어디에 그런검 있습니까 자 일단 숨겨둔 야동은 쉽사리 줄리 없죠 자 프랑님 안녕하세요 아우 국산이래 야구동영상이라고 야구동영상 이 사람들아 변태 아니야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어 이쪽으로 천천히 가봅시다 여기가 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이 뻥치지마 이런 나쁜사람들 다 알고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악한 사악한 속살 뭔소리야 속살은 야들야들한 속살 뭔소리지 뭔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어 이상한 소리 할뻔했어 자 일단은 에코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타겟 킬 아 포돌이 포돌이 출동 철컹 철컹 아총 아총 좋아요 킬 타겟 킬 네 여기서 에코를 잘 사용해야 돼요 루나틱 사이커님 안녕하세요 에코를 잘 사용하시면 여기를 무혈 입성할 수 있습니다 무혈 입성 자 무혈 입성을 하기 위해서 어머나 어머나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단하죠 잠깐만 잠깐만 설마 경복이 킨건 아니겠지 아 경복이 왜 켜 아 경복이 왜 켜 안 들켰잖아 아닌가 트겼을 수도 있잖아 어 에잇 다 죽여버리겠어 아우 야 저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죽여 괜찮습니다 저는 카화이하니까요 아 더럽게 안 맞네 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지딜일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서 지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코의 저격으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도록 하죠 에코의 저격은 무적이니까요 무적이네요 자 에코가 전부 다 잡아줄 겁니다 야 잡아줘 야 아니 야 저격 훈격을 냈는데 범패했다고 어떻게 안되냐 저격 훈격을 저기 훈격 안되는데 어디있어 이거 폭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brittle 아이 그래서 폭발하다 잘 왜 저래? 아 나 야 EMP 아 EMP가 아니라 EMP 맞잖아 EMP가 왜 저래? 아 EMP 진짜 꿀왔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 어디서 또 헬가스트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그딴 건 필요 없고요 저는 게들링으로 이렇게 카와이하게 지우 조여줍시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쓸 거 서둘들 다 갈 거 있니? 안녕하세요 자 간단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애들이 막 튀어나올 거야 푸슈푸슈 야야야야 어 죽을뻔 했네 좋아요 어머 어머 야 죽으면서도 총알을 노시하는 멍청한 놈이었어요 카야거 차차님 안녕하세요 홈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쪽에다가 야 장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같네요 자 당신 밑에 경비자가 있어 이쪽에서 경비자가 나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전 게들링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 까불어 굿조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게들링을 쓰는 거예요 자 게들링이 분명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탄이 빵빵을 게들링으로 바꾸도록 하죠 게들링 게들링 너 아니 게들링 어디갔어 안 바꿔도 되나 아마 안 바꿔도 상관없나봐 자 자 좋아요 자 조심해야 합시다 자 여기서 한 명은 만나요 자 여기서 부인이 죽은 남자가 있는데 어 이거 부인 아닌데? 이거 남자 같은데 아닌가? 뭐 뭐 지들끼리 부인이 죽어가지고 날 죽여주세요 그래요 자 일단 사이좋언니님 안녕하세요 전당포 구씨님 안녕하세요 rhk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죽을려는 놈이 있습니다 이새끼 내가 처음에 이놈 보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죽을라 그래 야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야 잠만 이새끼가 맞을라고 죽발맞아라 야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왜 어? 죽을라 그래 뒤질래? 확 게들링으로 젖어버릴까봐 괜찮습니다 제가 구해줬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겠죠 자 열심히 살라고 게들링으로 똥꼴을 짖어주려고 그랬지만 자 여기서 또 도와달라 그래요 그럼 난 얘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드레날린 팩을 줍니다 봐봐 되게 웃긴 거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아드레날린 팩을 가슴에 대고 있으면 총 상처가 치유되는 모양입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가슴에 아드레날린 팩을 대고만 있는데 살아나? 대박 나는 뭐 주사 꺼내가지고 주사를 빡 넣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습하게 있는 빨간색 저기에 대기만 하면 그냥 사나봐요 뭐 그건 제가 뭐 알 수 없는 거고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가는 길은 이쪽에 있어요 이거 아니라 야 왜 못 가게 하냐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쉬지 음 스멜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천천히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하하하 농담이고 원래 없어요 자 이건 지금 탈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죠 자 여기 한 명 있죠 이 녀석을 아싸 신호 아싸 신호로 자 좋아요 자 컨테이너를 쭉 하는데 어 아드레날린 패기 하나 있었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쏘면 깨소금 맛이다 자 일단은 게들링을 잡으면 여러분도 여기 아셔야 돼 게들링을 잡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게들링 이렇게 놓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걸 장비하시면 게들링 이씨도 여기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너무 쉽 너무 쉬운 거 같네요 어우 어디서 총알이 날라온 거 같은데 어디서 총알이 날라온 지는 잘 모르겠고 자 여기서 게들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EMP 그레네이드 꼭 챙기시고요 EMP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 봅시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오우 야야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진경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봐 자 여기에 대형 로봇이 나왔어요 이거 처음에 제가 할 때 막 여기서 되게 많이 죽었잖아 그죠? 제가 여기서 처음 왔을 때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게들링이 있으면 얘는 허접 나부랭이죠 좌 자 허접한 녀석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ओ baru 그러고 여러분 이리와 besten 너는 요마요 이리와요 요마요 조나 야야 안되지! 야! 아니 EMP 이런 EMP 맞았는데 왜 안멈쳐! 이런 젠장 일단 아싸 신호! 아니 EMP 맞았는데 왜 안멈쳐! 이런!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어? 아니 뭐야! EMP 맞았는데 정통으로 맞았는데! 뭐 이래? 아니 EMP를 정통으로 맞았는데 왜? 왜? 안 멈추잖아 저거 원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맞아야 되는거에요 자 좋습니다 자 개들링을 다시 가지고 갑시다 개들링을 갖고 이쪽으로 가는데 못 가니까 이렇게 떨궈 놓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걸 다시 잡죠 그러면 이걸 들고 갈 수 있어요 250발이 남았죠? 이게 엄청난... 엄청나게... 중요해요 쟤를 권총으로, 총으로 잡으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 여러분 근데 개들링 갖고 와서 잡으면요 별로 안 걸려요 자 어려운 모드라도 개들링만 있으면 저 녀석은 그냥 밥이죠 거시기 밥 자 일단은 다시 가도록 합시다 뭐 여기서 뺑뺑이 돌면서 잡아도 되긴 해요 여러분 뺑뺑이 돌면서 잡아도 되긴 하는데 오 야 쏩시다 준비하시죠 오 오 오 오 아 이거 뭐 이상한데? 잠깐만 폭탄을 던지기 전에 EMP를 쐈잖아 근데 왜 어떻게 폭탄을 던져?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큰데 진짜 아니 폭탄을 쐈는데 왜 던 EMP를 쐈는데 왜 그걸 던지냐고 아 이거 너무 너무 아파 진짜 아 원래 저렇게 안 돼요 그 끝날 즈음에 EMP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그거에 들어갑니다 근데 방금 전에는 제가 폭탄을 썼거든 원래 안 그렇는데 아 나 진짜 웃기네 아 진짜 원래 저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자 일단 이 녀석 잡고 어... 개들인 건 어딨죠? 자 여기 있습니다 벌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 진짜 아 뭐 저래 저런 놈이 다 있어 괜찮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번에는 넘어갈 거예요 간단하게 아니 그렇게 오래 끌만한 그게 없어 건덕지가 없으니까 자 일단 이거 하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죠 아니 엠피를 막고선 제가 움직인 게 되게 웃긴 거야 아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처음에도 엠피를 막고 아주 살판 났죠 제가 던지는 폭탄이 진짜 무서워요 오우 자 일단은 엠피아 엠피아 이 새끼 좋아요 폭탄폭탄폭탄 이게 무서운겁니다 폭탄 더럽게 세요 일단은 EMP에 의지하지 않고 이 녀석과 한판 뜨겠습니다 야 씨 너 진짜 죽었어 끝! 야!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어 야 아우 진짜 내가 너 진짜 죽이려다 말았다 자 좋아요 자 이쪽으로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애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숨고 계세요 어택님 안녕하세요 방패 2명 정도 나와요 방패가 2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끼지 말고 EMP도 써주시고 EMP도 써주시고요 옆에 와서 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오 이거 잡고 이렇게 나는야 울산맨님 안녕하세요 오 오 잠깐만 나 어디서 쏘는거지 자 이렇게 오 오 깜짝이야 오 오우 야야야야 누가 쏘았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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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가야되요 오케이 문 닫혔어 아 대박 전 GTA 안좋아해요 GTA 안좋아합니다 내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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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헬스팩 없나? 헬스팩이 아니라 헬스팩이래 헬스팩이 아드레넬림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잊지는 않은거 같아요 자 계속 나보고 설득을 하라고 막 뽕뽕을 주고 있는데 자 벡타가 원하는건 진실이 아니라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양선 임파형님 안녕하세요 장양선 임파형님 아니 무슨 뜻이죠? 헷갈린다 자 그리고 계속 에코가 저를 꼬시고 있군요 에코가 에코가 꼬시고 있는데 이거 어디있지? 잠깐만 EMP EMP를 터뜨려야 되는데 어 여기있다 EMP를 아악 좋아요 EMP를 터뜨렸군요 호방 라바님 안녕하세요 호방님도 오랜만에 오시는것 같네요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자 여기부터는 음패 막 잔리악이 떨어졌대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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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격주는거야? 야 저격주는거야? 감사합니다 저격총 이 저격총은 이제 제껍니다 오야 클로즈업 하지마 너 예뻐 알았어 예쁘니까 클로즈업 하지마라고 제발 제발 그래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저격을 할수있어요 여러분 야 어디갔냐 근데 에코님 어 위투로 내려가고 있군요 어 위투로 내려가고 있군요 탐조등을 없애랍니다 오케이 나한테 맡겨 오오 야야 공격하는거 봐라 공격하는거 봐라 이야 멋있데 야 또 명령을 내려줘 마킹이 되면 쏘야합니다 야 저거 봐봐 와우 지원자 다 해먹네 자 저기서 또 가만히 있는 자 통로에 카메라도 있고 경비병도 있답니다 좋아요 에코는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원숭이처럼 멋잇게 쉼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인것 같아요 뚜씨 자 에코가 달려가는게 안보이시나요? 보일것 같기도 하고 보일것 같기도 하고 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그런데 저기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나와요 아니 쟤 뭐한거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뭘 뭘 여기서 야 뭐 까먹고 있어 맛있겠다 나도 줘 뭔가 까먹고 있는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용돼지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우린 카와이 아니깐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쏘옥하고 야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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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좋아 어머머머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어머머머머어머어머어머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야 컨테이너 하나 더 왔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보고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저격수가 나올 겁니다 대기 타고 계세요 대기를 타고 계시면 잠깐만 왜 안가냐 빨리 가자 어 여기 있구나 앞으로 가야만 나오는 거였네요 이렇게 저격수용 나 주지 저격수용 좋은데? 꽤 좋은데 말이죠 앞에 소음기도 있고 말이에요 자 쭉쭉 갑시다 야 왜 안가 왜 안가? 오 야 언제 왔어 너 오 깜짝이야 자 우리 에코 예쁜 야 에코 옆모습이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정면은 약간 이상한데 자 얘는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요 자 에코 저격 사용 불가 당연하지 에코가 여기 있는데 아 귀신같이 생겼다고? 예쁘잖아 저정도면 예쁜 거지 귀신같이 생겼고 자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알았어 야 줬던 거 또 뺐냐 야 줬던 거 또 뺐냐 야 저격수용 나 줘 좋은데 아이 미안해 아 단호하네 단호박인 줄 좋습니다 자 줬다 뺐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 아싸 신호를 할 수 있어요 자 천천히 가서 자 얘가 여기 있죠 그런 다음에 아싸 신호! 자 아싸 신호를 하고 자 여기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딱 거미를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메인 시스템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꺼지고 메인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니고요 메인 시스템으로 가서 폭파시키면 됩니다 그럼 얘네한테서 데미지를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메인 시스템으로 달려가면 메인 시스템이 요기 있죠 메인 시스템을 충전 럼 그러면은 요기 있던 그게 없어집니다 레이저 빔 근데 저는 총알이 필요한데요 개들링 런처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 개들링 여기까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한번 시작해주고 일단 에코의 저격을 사용해서 저 녀석들 능욕해주도록 하죠 에코짱의 저격을 사용해가지고 능욕해줘야 됩니다 능욕 능욕을 안해주면 안돼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한 명 있습니다 에코가 저격을 또 적병이 어디 왔어 어디 온다고 그래 구라 칠래? 이런 아 진짜 걸렸나? 안 걸렸네 네 한은선비님 초콜렛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자 에코가 에코가 저격을 쏴줄 수는 있는데 아나 걸렸네 진짜 자 걸렸으니까 그냥 신나게 달리도록 하죠 달려라 달려 친구야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게이들을 저격으로 한 마리씩 쏘겠습니다 에코가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달리면 돼요 스무스하게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저격 꼬봉이니까 저격 꼬봉이에요 저격 꼬봉이기 때문에 야 여기 폭탄 있네 자 EMP보단 폭탄 꽃보단 EMP 아 꽃보다 EMP 자 일단은 아드레날린 팩을 먹고 에코와 함께 에코와 함께 에코의 저격과 함께 출동하도록 하죠 아 여기 꺼졌네 자 일단 이것은 그냥 잡도록 합시다 살려주지마 살려주지마 인마 뭐라고요? 내가 초발하시라고? 아 저는 간지남이죠 젠틀맨 여자를 사지에 몰지 않는 젠틀맨입니다 누구 잡고 아니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가주는 남자가 어딨어요 완전 멋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닌가? 하하하하 오 깜짝이야 너 인마 일로와 잡았다 요 놈 철컹 철컹 좋아요 자 아청법을 아청법으로 심판합니다 심판 오 어마어마어마 이쪽에 애들이 있을겁니다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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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으 woh 뿌 뿌 뿌 뿌 bukan 뿌